나 그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타 짤 보는데 김지성 님 청혼 짤 계속 돌던데 나 모니카 씨가 그렇게 좋더라고 멋있지 나는 혼나고 싶더라고 모니카 씨한테 혼내는 게 좋더라고 나도 혼나고 싶다 지적 당하고 싶다 민망여 그래서 곳곳에 또 이런 게 있는디 이렇게 소식이 없을까? 이러면서 병원에서 계속 어느 정도 나이 또래 비슷해 보이는 분들